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도 잘생겼어. 형도. 어제 잘 나오고 있네. 광대가. 다음 연습생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. 얼굴 봐. 진짜 아이돌이다. 멋있다. 얼굴 예쁘정하게 생기네. 저한테 생겼으면 좋겠다. 아이돌 느낌 나. 제주도에서 온 산뜻한 열아홉 살. 산뜻한 열아홉 살. 귀여워. 비율 벗어. 멋있다. 얼굴 봐. 와. 아이돌 비주얼 나와. 카메라 잘 봤는데.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? 엄청나게 잘생겼네요. 수술도 안 한 것 같아. 코가 원래 자연이에요? 네.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도 안 아프고요. 완전 제 건데 요즘에 해도 흔들린다고들 하시는데 정말로. 제 겁니다. 말도 안 돼. 아 자괴감 된다. 아 진짜 안 돼. 우리 집에 갈래? 어? 집에 갔다 우리. 정말 잘생긴 사람들은 아이돌 하는 건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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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